최근 VCNC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SNS를 통해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확전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가능토록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운전자만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상 유상운송 서비스에서도 이를 실현시키려면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운전기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이 서비스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택시업계 플랫폼 상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대책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관리류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택시운전 자격증을 유상운송 서비스에 확대하는 것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니가 유상운송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력범죄 외에도 3에서 5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면 택시운전 자격 취득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간 유상운송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기자를 무분별하게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꼬집은 건데요. 결국 이번 타다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부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희롱 사건 이후 타다의 운전기사 모집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여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위탁 간접 고용으로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타다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부터 검증되지 않은 이들도 얼마든지 운전기사로 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VCNC는 현재 10여 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은 국내 주요 구직 사이트에 타다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내고 필요 인력을 조달합니다. 대부분 몇 가지 운전 테스트와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 소식 업체들이 아웃소싱 업체 조절